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보통 운명이라 함은 피할 수 없는 일을 말하죠. 미리 알고 대비하면 안 좋은 운명은 최대한 피하고 좋은 운명은 내 쪽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죠. 타로카드에게 살짝 물어볼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곧 맞이하게 될 운명적인 일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호흡을 깊게 한 번 들이마시고 후하고 길게 뱉어주세요. 두 번만 해주시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들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파동 에너지에서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지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여기, 나머지最호예요. 5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1, 2, 4, 3, 5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어떤 운명의 변화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아, 네, 퀸 오브 소워드 카드 여왕의 칼든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사실 색깔 자체가 굉장히 명확한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운명의 변화인지를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내가 정말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운명의 변화가 올 거다. 우선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인간관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 아니면 어떤 거래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뭐 사업 중에서 어떤 일부분, 가게 이런 것들 중에 아, 이제 이거는 정말 그만해야 되는데 라고 계속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었지만 내가 냉정하지 못해서 정리가 안 됐던 인간관계나 일적인 것들을 아마 정리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여왕의 칼등 카드는 보통 일보다는 인간관계나 애정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은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 그러면 그만합시다. 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끝났는데 내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운명의 변화, 타이밍이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어떤 자세이면 좋을지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같은 칼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칼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성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감성, 감정에 휘둘릴 게 아니고 내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정확하게 거기서 딱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년의 칼은 뭐냐면 소년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칼이라는 것도 바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과거의 인연, 과거의 내가 해왔던 것 정리해야 하는데 못했던 그런 일이나 인관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분다.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운명이 어떤 운명이 오냐면 제가 그냥 인관관계로 예를 들게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정리됐는데 내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자연히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더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관계가 지속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상처가 계속 갈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 운명의 변화 포인트가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소개를 받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가보고 누군가 나에게 연락을 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보고 그렇게 좀 새로운 인연, 새로운 어떤 일을 내가 가볍게 너무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오, 또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도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는데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 똑같은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죠? 조언점까지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어떤 기회나 인연이 올 건데 지금 이 카드는 보시면 구름 위를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죠? 가볍게 시작해라. 너무 진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설프더라도 그리고 뭔가 내가 좀 믿음이 안 가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만나보거나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요. 너무 큰 돈이 들거나 너무 많은 시간이 들거나 하는 게 아니면 한 번 시도는 해보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새로운 일이라면 한 번 해보고 새로운 만남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가볍게 만나봐도 좋겠다라는 조언점 카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점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여행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해놓았던 금잔 여덟 길을 두고 이제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앞에 꽃길이 있죠. 꽃길만 걸어라. 그런 말처럼 내가 이제 과거에 있던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면 그 앞에는 꽃길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머물러야 될까요? 앞으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가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인연을 향해서 갔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마음을 좀 가볍게 갖고 휴식을 좀 취하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행을 좀 가거나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전이 자체가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적으로 너무 어떤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좀 질려 있다면 거기서는 좀 잠깐 벗어나서 좀 회복하고 쉬는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조언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어떤 운명의 변화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14번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천사가 두 개의 컵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동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 그만두고 딱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이 템퍼런스 절제 카드의 이동은 그리고 두 개의 선택한 중에 고민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거겠죠.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곧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능을 예로 들자면 합격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템퍼런스 카드는 합격운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니까 합격을 두 개는 한다는 얘기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고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월등히 좋은 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 그래서 내가 비슷비슷한 것을 고민하게 되는 운명의 변화가 온다.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만둘까 새로 시작할까라는 고민이 될 수도 있고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라는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고민의 변화가 왔을 때는 운명이 왔을 때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내 마음대로 아니면 완전히 이성에 치우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한쪽 발이 물에 닿아있고 한쪽 발이 땅에 닿아있잖아요.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물은 감성을 의미하고 땅은 이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갈등,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카드로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제가 뽑아보고 이성을 따라야 되는지 감성을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선택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계속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여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여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풍요의 끝 카드예요. 그러니까 금전으로 치면 이 카드가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여황제 카드가 타로 카드 중에서 그 다음에 권위적인 카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성과 감성 사이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무래도 이게 풍요의 끝 카드고 권위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득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시키는 게 아니라 머리가 시키는 방향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A나 B 중에 A를 선택하는 게 돈을 더 많이 주잖아. 아니면 그만두는 것과 계속 다니는 것을 만약에 고민하고 있을 때 계속 다녀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으로 다닐 수 있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여황제 카드는 속세 카드입니다. 세속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운명의 변화가 올 텐데 그때는 마음이나 정의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철저히 여황제 카드 세속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조언점 카드도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조언점 카드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0번 더 드리머 몽상가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제가 만든 이 부자의 그림 타로 카드 중에서도 첫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공을 많이 들여서 디자인한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끼는 카드인데 이 몽상가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레 겁먹고 도전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이만큼만 갖고 그냥 만족한다든지가 아니라 최대한 나의 포부 그 다음에 나의 꿈 이런 거를 펼쳐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될까 안 될까라고 할 때는 운이 따라줘서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겁먹은 걸 의미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날개의 깃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눈을 푸르면 이것들이 날개가 돼서 나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꿈은 크게 꿔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것도 강렬한 카드가 나왔네요. 더 철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에너지, 열정이 굉장히 넘치는 카드예요. 보시면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이 용의 피를 물려받은 천리마가 불꽃, 열정에서 뛰쳐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은 하되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질주하는 경주마처럼 달려야 되고 이 에너지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가만히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몸으로 부딪히고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럴만한 일이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흥이 나고 할 만하고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언점 카드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일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운명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아마 결정을 해야 되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하고 조금 더 내가 잘될 수 있는 방향 어떤 정의나 의리 아니면 감성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와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어떤 운명의 변화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0번 더 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시작점에서 나오는 0번 카드예요.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고 여행을 의미하고 시작이라는 것도 어떤 것에 대한 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끝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마음의 짐처럼 갖고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아마 같이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내가 정리하거나 마음의 짐으로 두었던 것이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과 끝이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0번 더 풀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소울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를 딱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에너지냐면 나를 이렇게 어디론가 내가 좀 자유롭게 떠나고 싶은데 묶고 있는 어떤 족쇄와 같은 느낌의 인간관계나 일이나 내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가벼워지면서 홀가분해지면서 내가 자유롭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의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드가 자유로운 여행자의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또 이게 2번 나무 카드가 나와서 이동 카드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 뭐냐면 해외예요. 해외. 그러니까 물을 건넌다라는 카드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해외 이슈가 있는 거는 조금 제가 제외를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일적으로 어떤 걸 수입하시거나 수출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좀 잘 될 가능성이 커요. 해외 키워드가 우선 나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어쨌든 이 카드가 두 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동입니다. 이동. 정말 직장을 이동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지역을 옮기게 되거나 그런 이동수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이동할까 말까 새롭게 시작할까 말까라는 고민점이 있다면 조금 내가 불안정한 상태여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여도 그냥 홀가분하게 무언가를 정리하고 새롭게 이동을 하는 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로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미련을 남기면 안 된다. 미련은 좀 남을 수 있겠지만 그걸 다 버리고 가볍게 자유롭게 떠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조언점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에이스 자체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1를 뜻하는 숫자 1을 뜻하는 새로운 시작이고 컵이라는 에너지가 감정, 감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또 물을 의미하고요.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손이 쭉 나오면서 그 컵 위에 지금 막 물이 넘쳐나죠. 이게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감성, 새로운 어떤 물의 에너지는 또 돈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명의 변화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기운으로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올 거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은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더 캔들 카드가 뭐냐면 내가 희생해왔던 것, 양보해왔던 것, 참아왔던 것을 의미해요. 이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어두운 공간을 지금 밝히고 있는 카드인데 이것이 이제 소울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 희생하고 나 양보하고 내가 참아가면서 주변 밝힐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 그만하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거나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미련, 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그럴 운명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월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어떤 운명의 변화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2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 사람이 컵을 이렇게 교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좀 말이 안 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연락이 되거나 어느 정도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협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운명의 변화는 있고요. 두 번째, 말이 안 통하던 사람과 이렇게 말이 통한다는 건 뭐냐면 계약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었는데 계약이 성사가 된다. 협상이 성사가 되는 운명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있을 운명의 변화는 이게 균형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컵이 딱 균형감이 맞고 있죠. 그리고 2라는 숫자가 또 두 개가 딱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내가 혹시 지금 건강이나 아니면 뭔가 지금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균형을 잡게 된다. 특히 건강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라면 밸런스가 맞게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운명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나무 카드인데요. 너무 무리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10번 나무 카드 어때요? 뭔가를 좀 안간힘을 쓰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나무 10개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꽉 끌어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에너지가 이거는 이번 컵카드는 자연스럽게 균형감 있게 흐르는데 이거는 뭔가 내가 집착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누군가와의 연락을 기다린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이 되고 흘러가면 되는데 막 내가 안달복달을 하면서 힘들어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꾸 집착을 한다든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계약이나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가야 되는데 너무 내가 좀 오버한다든지 너무 근심 걱정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건강 회복도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너무 무리해서 쓴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 운명의 변화에서는 힘을 쫙 빼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는 게 그 운명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컴페티션, 경쟁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컵을 교환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 이거는 둘이 싸우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투거나 경쟁하는 일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협상하고 무르르듯이 가야지 억지로 내가 상대방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억지로 내가 뭔가 밀어붙여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거는 또 뭐냐면 근심 걱정이에요. 이게 이제 향수병 카드이기도 하는데 괜히 감상에 젖어서 아니면 내 스스로 고뇌에 빠져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운명의 변화를 봤을 때 어떤 운명이 올 거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이 싹 풀려나가면서 좀 내려갔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연락이 안 됐던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오고 계약이 막혀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지금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너무 내가 그거를 근심 걱정하거나 너무 내가 막 빨리 하려고 노력한다던가 그런 게 오히려 지금 해가 되는 카드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힘을 빼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어떤 운명의 변화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10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금잔 10개가 무지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이들로 보이는 두 명의 아이가 이렇게 재밌게 신나게 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완성의 카드예요. 특히 감정, 인간관계 완성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가족이나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카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운명의 변화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가정의 화목, 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정이나 아니면 결혼 이런 게 아니어도 내가 조금 지금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좀 막혀있던 것들이 10번 컵 정도 나오면 무난하게 잘 해결되면서 안착된다. 가까운 미래에 정말 대박 운이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정말 내가 완전히 바닥에서 위로 팍 올라가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 운명의 변화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일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하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세의 운명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정, 결혼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또 비슷한 카드죠. 지금 보시면 여긴 10번 컵인데 3번 컵이 나왔어요. 뭐냐면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때그때 좀 잘 지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술잔을 같이 기울이고 같이 잘 조화롭게 입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말 원만하게 잘 해결될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제 조금 당분간의 운명은 원만한 쪽으로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게 3번 컵 카드가 받아들이는 자세로 나왔을 때는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논다든지 이게 노는 유흥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내가 지나치다 싶으면 자제할 필요는 있다. 한 이 정도까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사실 주의할 점은 이 두 장의 카드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보시면 구두새 같은 카드예요. 동전을 발로 밟고 머리에 꽉 움켜잡고 이게 이제 내 거야 라고 하고 고집 부리는 카드인데 고집 부리지 말고 나눌 수 있는 건 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성 안에 갇혀 있거든요. 혼자 고독하게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하고 꽁꽁 싸매고 있는 카드인데 이러지 말고 좀 내가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요.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좀 잘해주고 했을 때 그 에너지 값이 다 좋은 쪽으로 원만하게 운명의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고민이나 아니면 내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게 또 어려운 점일 수도 있거든요. 동전이 그런 게 있으면 나 혼자 너무 끌어앉지 마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같이 풀어나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면 된다.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자 라는 조언이고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것도 보시면 고독 카드가 나왔죠.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있지 말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나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벼랑 끝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울해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부터 좋은 기운을 받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 마음이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O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소울님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지폐가 떨어지는데 두 손으로 받고 있고요. 다른 누군가는 포대 자루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럭에 치여서 크게 다치고요. 어떤 사람은 돌에 걸려서 살짝 넘어지고 말죠.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대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